XSFM입니다. P-O-D-E-R-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스에르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UMC 장르예요. 좋게 돼서 요파씨에 온 사연들 말고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죠. 요파씨 때문에 좋게 돼서 오는 사연입니다. 신 땡땡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청원이 국회의원이 되어 에이? 여기까지만 읽으면 저 서청원은 국회의원이 되어 서청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우리 동네에 빨리 온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에 이런 공약을 걸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자신의 지역구에 드리겠다. 그리고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는 화성갑입니다. 화성 웃을게 보내요? 화성시민 다닌데 화가 나네? 사실 이 얘기를 했는데 화성을 웃을게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서청원 의원이죠. 실제로 화성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하여간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래서 서청원씨가 됐나요? 됐습니다. 여기는 그 할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피닉제에 이어 칠선이 됐어요. 맞네. 그러네. 서청원씨 됐구나. 무서운 분이에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화성분이시군요. 이미 온다고. 여긴 이제 막 관광특구라고. 이 막이 너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막 관광특구라고. 많이 믿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게 된 것 같지만.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오든 말든 투자한 것도 아니니 상관도 없지만.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건 슬퍼요. 이번 요파씨를 듣다가. 아 나 좋게 됐구나. 라고 헛 웃음이 나와. 그 기억을 적어봅니다. 유염씨님께서. 영어는 다 통하기 때문에 애써서 네이티브처럼 안 해도 된다고. 네. 그런 말씀을. 자.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네이티브니까요. 어느 대륙을 가나 영어를 쓰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셔서. 제가 이제서야 좋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예전에. 호주 워너브라더스 무비월드를 놀러 갔을 때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사장님을 보내주신 분이 서청원 의원이라고 의심합니다. 워너브라더스 무비월드를 갔을 때 감동받아가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화성에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놀이기구를 타고 꼬꼬마 시절부터 좋아하던 토요일. AFKN 만화 캐릭터들의 퍼레이드도 보고. 신나게 놀다가 더워서 음료수를 사 먹어야 했지요. 일행 중에 그나마 무역회사에 다니는 제가. 네. 현지인들과 말하는 거를 누가 할까라고. 우르르 이렇게 주웅구들이 몰려가지고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중에 뽑힌 사람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음료수 심부름 몫이었고. 다들 영어랑 안 친하다고 제 등을 떠밀었어요. 네. 간단히 콜라와 환타를 사오라는 지령. 네. 죄송합니다. 상호명이 오늘은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음료수는 부스 같은 데서 캔이나 병이 아니고 컵에 따라 주는 거였습니다. 부스가 좀 단이 높게 되어 있어서 점원이 주문하는 사람을 내려보는 위치였습니다. 푸드트럭같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지온나 보군요. 컵 사이즈도 잘 통과했어요. 이게 통과했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물어보네 처음에. 엄마를 알아들어줬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라지? 레글라? 그렇죠. 온더락은 원래 얼음 다 띄워주니 패스. 저를 좋게 만들어준 건 환타였습니다. 여기에서 환타는 그분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건 저고요. 그분 때문에 좋게 되면. F-A-N-T-A. 그렇죠. 음료수. 적힌 대로 읽겠습니다. 이게 부스에 있는 점원과 사연 보내신 서청원 의원님의 대화죠. 펀타. 그랬더니. 왓? 그렇죠. 그 정도의 뉘앙스였을 것 같아요. 친절하게 왓? 이게 아니라 왓? 왜냐하면 하도 못 알아듣는 소리라니까. 그래서 시도를 바꿨는데. 저는 마치 초급 중국어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환살표가 나와있네요. 여기 P-읍으로 쓰신 걸로 봐서는 F가 아니라 F라고 하면 아무래도 흉으로 했겠죠. P로 가신 것 같아요. P. P-판타라고 하셨던 거겠죠. 하여간 처음에 판타라고 말씀하셨어요. 왓? 왓 나오자. 그 다음부터는 성조가 생깁니다. 네. 판타. 그렇죠. 일단 대화를 다 읽어드리죠. 왓? 다시 시도합니다. 판타. 이거 뭐 어떻게. 화살표 이렇게. 판타. 성조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든요. 판타. 아마 이 고개는 약간 이렇게 옆으로 대서 눈치를 보면서 판타? 이게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부산 대학생들이 서울 왔을 때 나오는 그런 성조 아니에요? 자. 그러자 다시 답하네요. 왓? 다 대문자로 돼 있죠. 단 세 번 만에 화가 났어요. 왓? 아. 환타를 먹겠다던 놈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럴 때.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콜라. 보통 세 번 만에 그냥 콜라로 주세요. 혹은 정말 당황하죠? 한국말이 나옵니다. 환타 달라고. 막 이러면서. 아니요. 한국말도 자기가 한국말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말해요. 대훈아는 짧게 해서 알아듣게 해야지. 그러면서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냥 다른 거 먹을까? 막 이러면서. 환타 먹겠다던 놈이 원망스러웠죠. 여튼. 환타. 바꾸셨어요? 흡환타. 이거 뭐예요? 흡환타. 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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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게 환타를 외쳤습니다. 환타에서 나올 수 있는 별별 억양으로 발음해보면서 기를 썼는데. 그 백인 아주머니는. 왓? 이런 대답만 계속하시고요. 제 환타 주문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죠. 아, 리얼합니다. 이어붙이면 크레센도, 디크레센도처럼요. 그리고 점점 느려질걸요? 환타. 결국 바디랭기지. 네. 제가 졌습니다. 손을 높이 쳐들어 최대한 환타에 가깝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That's it. 이라고 했고. 점원 아주머니는 음. 하며 어깨를 들썩이는 동작을 한 번 하고. 그제야 따라주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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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승자의 제스처 같았습니다. 걸어갖고. 승자라기보다는. 그렇죠. 권력자의 제스처죠. 네. 이게 그. 그. 이제. 외국 나가서. 관광 나가신 한국분들의 일반적인 심리죠. 다이얼로그가 실패하죠? 음. 그럼 졌다고 생각해요. 패배다. 왜냐하면 다이얼로그를 잘했다고 해서. 누가 승리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그렇죠. 아까부터 계속 지금. 아줌마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나. 한국 발음스러운 환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환타. 그랬으면 대충 알아들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네. 그때는.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 음. 영어 발음 잘 못하는 일본인 척 할까? 나며 창피해 했었어요. 거기에 지금 일본인을 끌어다 대면. 전 일본인이 다 억울하죠 지금. 그렇죠. 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라. 구글 번역을 할 수도 없었고요. 바보같은. 잠깐만요. 환타를 구글 번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거기에 이제 그거 있잖아. 음성 지원이 되잖아요. 누르면은. 발음을 해줘요. 발음을 해줘요? 네. 아. 아. 그래서. FANT를 적어놓고 발음시키려고. 그렇죠. 그리고요. 처음부터 바디랭귀지 했어도 됩니다.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렇죠. 네. 호주에선 환타를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렇죠. 사실 저도. 아직도 궁금합니다. 정답을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냥. 그러니까 나오는 말을 다 써도 되는데 사실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오렌지 소다. 그렇죠. 소리치면 됐다고. 어떻게든 줬다고. 유엠씨님의 영어는 현지인처럼 안 해도. 점점점 하는 말을 들으니. 그냥 동양 여자애라서 우습게 본 건가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지금.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좋게 됐었던 거네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도 외국 여행지에서는 환타를 주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저도 못 알아들었던 발음이 있는 상품은 다시 먹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그 펍에 가면 스텔라라는 맥주도 있고 에스텔라라는 맥주가 있죠. 스텔라는 영국 벨기에에서 온 영국 브랜드. 에스텔라는 스페인 브랜드인데 에스텔라를 시켰는데 스텔라를 주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스텔라를 먹습니다. 안승준도 원래 한국에서는요.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누가 주문을 했는데 잘못 줬다. 그럼 같이 따지거든요 바로. 그런데 그 뒤로. 에스텔라라고 막 말했어야 되는데 원래 성격상. 위축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상호가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제일 발음을 못 알아듣지 않은 맥주가. 버드.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아 진짜요? 짧은 음을 오히려 자신 없으니까. 크로남버그. 크로남버그는 웬만하면 알아듣습니다. 아 진짜요? 길고 파열음이 좀 파열음이라나. 그 센 발음들은 웬만하면 알아듣거든요. 답 나왔네요. 이렇게 짧은 단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보면 약간 좀 놀려먹듯이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아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화성에 사시는 서청원 의원님께.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다음번에 소다를 먹어야 될 때는 마운틴 듀다. 그건 알아듣기 쉽겠네. 한글처럼 읽어도 됩니다. 사자성어처럼 말이죠. 두 번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불친절한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렇게라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듣으려고 노력을 좀 해서 이거 저거라고 그쪽이 먼저 바디랭귀지를 해줬어야 되는 걸 수도 있죠. 좋은 서비스라면. 그리고 확실히 한국과 다른 나라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챘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거 말하는 거니 저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왓을 계속 외치고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불친절한 것 같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람의 그거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야 그냥 콜라. 그렇죠.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이 왓이 많이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동네마다 말투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게 우리 서청원 의원님께서. 배그 유어 파든을 잘못 드실 수도 있어요. 왓으로. 아임 소리를 왓으로 드실 수도 있어요. 여가래. 지금은 환타 말고 맥주 주문하신다고. 그냥 자판기나 슈퍼나 편의점을 좋아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매우 판에 박힌 이야기였지만. 네. 저 때문에 생긴. 네. 저 때문에 온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좋게 된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시켜드린 셈이 되어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네. 부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성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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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E.R.A.